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부산 시라소니 김정현입니다. 몸이. 몸이. 나체가 우와. 우와 진짜 다리 다리가 진짜. 초등학교 졸업하지 말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추어 복식. 부산시 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전이 없어서 헬스 트레이너로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붙어서 이게 더 좋아. 체중이 얼마예요? 지금 100kg 나갑니다. 100kg. 그러면 그거 한번 볼까요? 다른 전사에 무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좀 잘합니다. 등체에 안 맞게. 신체 능력? 저는 그렇게 멀리뛰지는 못하는데 평균이거든요. 아 이 정도 이 정도. 무릎 감안해서. 아 이 정도. 자 도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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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넘었다. 지금. 우와. 100kg 와. 우와. 우와. 70 넘었다. 다 필요하거든요. 화체도 그렇고 순발도 다 필요해요 이게.